안녕하세요 맞다 그걸 해야지 오늘 투표하고 엄마랑 같이 영화관 같다가 간식거리 먹을거리 좀 자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집에 다시 자소리 너무난다 다들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투표 날이잖아요 다들 투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 다들 하시고 옆에는 저희 엄마한테요 안녕 엄마랑 같이 갔다가 제 동생 꼬맹이 엄마에요 고양이 고양이요 안녕 나중에 영상 올리면은 많은 사람도 이거 봐주실 것 같은데 같이 원하지만 동생도 안녕 아무튼요 나중에 투표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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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